이혈의 전남친들 누구누구? 재산학력비화 라디오스타에서 이혈의가 이상순과 만나기 전 남자친구들에게 사죄하는 마음으로 요가를 한다고 밝혀 시선을 끌었죠. 우선 이혈의가 만났던 전남친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혈의는 자신이 바람피울까봐 결혼을 걱정했었다고 합니다. 2년 주기로 남자친구가 바뀌었었다고 하니 그런 걱정이 들만하죠. 남은 인생이 50년은 될텐데 한 남자와 계속 살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결혼 전에 있었다고 합니다. 또 어릴 때 유일하게 위로가 된 것은 술과 남자친구였고 감정개복이 심한 편이라 취향도 왔다갔다 했기에 이별의 공백이 너무 외롭고 힘들어서 그래서 공백 없이 남친을 계속 바꾸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혈의의 전남친들 관련 사연들을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죠. 이혈의 전남자친구로 이서진이 있습니다. 결혼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였죠. 조카돌잔치에 이서진이 참석해 웃고 있는 모습의 사진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떠돌던 사진입니다. 한지희는 양쪽 집안에서 교제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결혼 전제로 만나는 것 아니겠냐고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주변을 의식하지 않고 이서진과 손잡고 걸어다닌 것을 보면 역시 걸크러쉬의 원조답네요. 이혈의 전남친으로 성시경이 거론되기도 합니다. 라디오 스타에서 1박 2일에 출연하지 않은 이유로 불편한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 당연히 전남친일 가능성이 높겠죠. 그녀는 2005년 방송에서 남자친구의 친한 친구를 흉보다가 이에 화난 남자친구가 던진 꽃게가 자신의 다리에 박혔다는 에피소드를 공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네티즌들은 불편한 사이라고 한 점을 들어 성시경이 아니겠냐고 추측한 것입니다. 그리고 홍경민이 군대를 가기 전 이혈의와 사귀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고백을 받은 홍경민은 고민하다가 사귀게 되었지만 남자 문제로 상처를 받고 군대를 갔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2008년 이혈의는 동양고속건설그룹 차남 최성욱 재벌 2세와 열애설이 사진과 함께 난 적도 있죠. 한창 유구걸등으로 활동하던 당시 방학을 맞아 한국으로 건너온 최성욱은 서울 용산에 위치한 하이아트 호텔 야외 수영장에서 그녀와 다정하게 수영 등을 즐기는 모습이 한 매체의 카메라에 포착되며 열애설 주인공으로 떠오른 것입니다. 그러나 중학생, 고등학생 당시부터 알고 지내던 동네 선후배이자 10년 이상 된 친구 사이라고 해명하고 열애설은 전혀 사실 무고님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프로필 올해 나이 1979년 5월 10일 이혈의 고향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성읍 1 신체 키 164cm, 몸무게 53kg, 혈액형의 형 이혈의 학교 및 학력 서울 동작 초등학교, 서문여자 중학교, 서문여자 고등학교 이혈의 대학교 국민대학교 연극영화과, 경희대학교 언론정보대학원 문화콘텐츠학과 대중예술 전공 이혈의 가족관계 1남 3녀 중 막내, 배우자 이상순 종교 무교 특히 이혈의 재산 규모에 대해 놀라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재산이 몇천억에 달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있는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돈이 생기면 집을 한 채씩 사두었는데 돈이 조금 떨어지면 한 채 씹 팔아서 쓴다고 독특한 재테크 방법에 대해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조금 밝혀진 것만 해도 부동산 재산이 50억 원 정도인데요 우선 27억 6천만 원이 시세인 논현동 단독주택과 22억인 삼성동 브라운 스톤 레전드 등이 있습니다. 거기에 제주도 집이 천여평에 달하고 시세도 많이 올랐다고 하니 이것만 포함해도 상당한 액수죠. 겸손하게 말했지만 CF핀으로 잘나갔으니 수백억은 벌었다는 것을 추정해볼 수 있습니다. 자막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못하셨습니다. espero蛇 гufe anne voi